아이스에크 장 아이스에크 장 며칠만에 왔는데 아이스에크 장 그걸 만들고 계시네요 다음 달 쯤이면 다음 달쯤이면 공사가 끝나고 시작을 한다네요 그래서 인라인 탈 수 있는 데가 없을까 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 탈 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끝에 랭이 여기에 터가 좀 있습니다 이 앞에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장에서 저도 피겨를 타고 여기서는 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공정도는 공사를 인라인 탈 수 있는 데가 공사 인라인 탈 수 있는 데는 반 정도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공정이 있네 여기 떨어졌어요 공사 기간이 12월 16일까지 12월 16일까지 11월 17일 얼마 안 됐네 그 전에 제가 안 하셨구나 12월 16일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저 끝에서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 신나요 엄청 신나요 그 스케이트 그 스케이트가 아니고 이게 짧고요 이게 바퀴가 멀잖아요 이렇게 짧습니다 네 이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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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체동 이동만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체동으로 발을 체동으로 바퀴가 이루어지시고요 체동으로 너무 쉽죠? 발을 뛰면 중심 잡아야 되고 이게 위험하잖아요, 초보들은 근데 저는 딱 한가지 체동 이동만 시키는 스텝이 전부 저같이 타려면 여러분도 나오셔서 함께해요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은 재밌어야지 저는 힘들으면 안해요 즐겁고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맛있어 모두들 오프라인 로맨 잠시 죽을 참아 땀이 나서 먹어서 좀 쉬었다더니 땀이 식어서 올라가 엉망하네 걸 보면서 지금 나와요? 안이 휴대폰에 조금 추우라고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